코스트를 해주신 우리 배단이 교회 성도님들과 또 담임 목사님이신 백승민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. 박수 좀. 이 시간에다가 모두 열심히 준비하시고 아름다운 찬양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우리 교회마다 제가 호명을 한번 일어나시고 박수 좀 주세요. 자 뉴저지 더바인교회 박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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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뉴욕 남덕성교회 박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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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남미 뉴저지 기득교회 박수 뉴저지 배단이 교회 박수 스타팅 아일랜드 하는데 박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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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뉴욕 하나님을 일하시는데 박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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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우리 늑사람들 다시 한 번 일어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수고하실 대단한 스태프들 하나님의 목소리를 감사드립니다. 신 목소리를 감사드립니다. 너무나도 여러분들의 수고가 없이는 내가 이런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찬양들을 드리기가 어디가 빠졌어요? 미루 괴댓게 죄송합니다. 다 들려. 다 들려. 다 들려. 아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. 그래서 다른 목사님이랑 같이 다니세요. 물론 어머니가 소천하셔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아무튼 오게시겠어요. 죄송합니다. 아 다 숙 이제 우리가 다 환영을 딱 했는데 이제 집으로 돌아가야겠죠. 아 지회에 들어가는데 영원하 정지숙 집사님이 소개를 하고 들어가셔야 되는데 우리 배단이 꽤 단임 목사님이시고 우리 백승리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축도해 주시고 오늘 감사의 일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